오빠, 어떻게 됐어? 설아가 뭐래? 오빠. 오빠! 정우진, 어제 박 작가는 만나봤니? 네? 너 박 작가 만났다며? 내가 얘기했어. 네. 만나니까 뭐래? 잘 봐주겠대? 아무래도 힘들 것 같대요. 그리고 지금 하는 드라마에만 집중해달랍니다. 뭐야. 설득을 당하고 왔네. 그래서 너 끝내는 영화 물망초 못하겠다는 거니? 엄마, 오빠 잘못 아니잖아. 왜 오빠한테 화를 내? 끝까지 버텨서 약속 받아와야지. 스케줄 봐준다는 약속. 밥 좀 먹자, 밥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. 아우, 진짜. 아휴. 야, 정우진.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화 해야 돼. 정인은 더 매각 조건으로 이 영화 할 거라고 넣었단 말이야. 대표님, 매각이라뇨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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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